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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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가고 있어요 오늘도 오빠가 태워줍니다 이사 주차장에 가고 있습니다. 오빠가 웃고 있어요. 커피를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거예요. 랩스, 랩스 랩스 랩. 숙시장 오던데 약 1,000원 중간 랩 오던데 온갖 야구 우리 우리 야구 같이 김베 여기 팀장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여기 샌드위치 맛집이래요 여기 샌드위치 맛집이래요 뭐라 해야되지? 전통 방식같아 아, 케첩 우와 좋은 케첩 주네 우와, 되게 많아 행복하다 우와, 진짜 크다 나는 조시락 하루에 배가 먹기 프라이 프라이 오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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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고 짠 윙머신스에서 윙을 시켰어요 얘는 BBQ를 보통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핵존맛이에요 핵존맛 짠 이거는 푸틴 이거 제가 뜬 담요인데 오빠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뒷면인데 뒷면도 예뻐요 이게 앞면 앞뒷면 난 구분 못하겠던데 진짜 나 많이 크게 떴다 블랙티 오일이에요 이거 엄마가 줘서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여드름 용고예요 미숫가루를 탈 거예요 먼저 우유 그리고 이거 미숫가루예요 엄마가 준 들깨가루예요 콜라겐 이걸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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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hup algum esque 꿀 꿀 꿀 꿀 좀 바삭바삭바삭 좀 바삭해 이건 그냥 카치아 오리지널 치즈맛이 있어 원래 이게 잘 들으면 따닥따닥한 소리가 나 오빠, 이제 당장 아니다 남아서 싸가려고요 오늘은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떡볶이 떡을 물에 좀 불려놨고요 이거는 김말이랑 만두예요 같이 먹으려고요 그리고 집에 양배추랑 파도 있어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달걀도 넣을 거예요 짠 이렇게 준비 완료 집에 당면이 있어서 당면도 좀 불려주려고요 몇 명일에 다시 한번 넣을 거예요 찰칵 찰칵 파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스푼이 작아서 저는 세 스푼 넣어줄 거예요 막대기 양념장 양념장으로 마늘 좀 해둘요 일단 2-3큼만 넣을게요 이런거 먹지 양배추 그리고 고춧가루를 크게 한 스푼 뿌릴게요. 오, 안개왔어. 됐어. 짠, 완성. 김말이. 떡볶이. 그리고 어제 회사에서 가져온 맥주도 있어요. 이렇게 먹어야지. 참고로 지금. 열한 시. 아침. 꼬리. 양념이. 냉동, 정밀. 빈마리 빈마리 역시 맛있어 맛있어? 응 빈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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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장을 좀 외워 줘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빨간 모자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비엔나 야채볶음을 할 건데요. 일단 이건 양배추, 버섯, 양파, 당근을 썰어놨고 그다음에 이거 오빠가 이걸 사왔는데 그냥 비엔나 소세지가 없어서 이거 하려고요. 이거 소세지 뜨거운 물에 데쳐주려고요. 대박. 기름이 막 올라왔어요. 대박. 그리고 양념은 케찹이랑 집에 스테이크 소스가 있어서 이거 두 개 넣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다 먹었나요? 식당에 아재. ziel티 세자리. 물을 넣어 먹어요. 다진마늘. 숙성에 섭취해 끓는κ. 소금은 양념을 넣고 Arcane. 손짜내를 넣어줬어요. 조금만 넣어줘요. 물이 넣어놓은 적당불내meter. 물을 넣어서 야채볶음을 넣어줍니다. 소시지를 투하 어느정도 야채가 익었으면 소시지를 투하 아까 만들어놓은 양념이 필요해요 오늘의 밥상이에요 오빠가 자고있어요 오늘의 밥상이에요 맛있어 보여! 이럴 수가! 완성이에요. 이거 샌드위치랑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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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슈퍼드랑 요거트랑 어제 스타벅스에서 산 이 주스랑 같이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